빅민철 읽기 연습 시작하겠습니다 Grab some popcorn Grab some popcorn 약간의 popcorn을 잡아라 팝 이상하겠습니다 그래 원래는 잡다지만 팝콘 좀 챙겨라 이런 뜻입니다 Grab 무수씨 팝다씨로 문장을 시작하면 뭔가 시키거나 명령할 때 쓰는 거라 했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켜라 TV를 읽고 뜯 읽고 뜯 Turn on the TV 오케이 계속해서 It's time to watch Star Wars It's time to watch Star Wars 내 뜻은 볼 시간이다 Star Wars 오케이 그래서 It's time to watch Star Wars It's time to 뒤에 하다씨가 오면 뭐뭐 하기 위한 시간이 되었다라는 뜻이고요 얘만 뜻을 물으면 몇 가지 뜻 네 가지 뭐뭐 보는 것 보기 위하여 보기위하여 보기위한 보, 봐서 오케이 그중에 보기위함이 됐고 보기위한 이란 뜻이 되면 무슨 시 덩어리 된다. 어떤 시 덩어리가 됐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붐, 셉, 즈음. 붐, 셉, 즈음. 뜻은? 쿵, 기, 지, 즉, 즈음. 오케이. 다 이제 이케마크스 많이 했어? 모르는 거 없어? 모르는 거 별표 해놔. 틀린 거 별표 해놔. 계속해서. 두 스페이스 슛스 슈팅 앗 이치어더. 두 스페이스 슛스 슈팅 앗 이치어더. 뜻은? 두 우주선들이 서로를 향했습니다. 쏘는 중이다. 아니에요? 오케이. 슈스의 뜻은? 쏘다. 오케이. 슈닝은 몇 가지? 누가지. 뭐하고 뭐? 쏘는 거. 쏘는 중이야. 여기서는? 쏘는. 쏘는 중인.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살. 오케이. 그래서 쏘는 중이. 쏘다가 쏘는 중인 되면 무슨 시가 하다 시가 무슨 시로 바뀐 거야? 어떤 시. 어떤 쏘는 중인. 오케이. 계속해서. It is very loud. It is very loud. It is very loud. 이 뜻은? 그것은 매우 큰 소리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시. 그래서 얘 듣고 싶으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되겠다? how. How. How 하면 끝이야? How is it? How is it? How is it? 그거 어때? It is very loud.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But you should not believe this sounds are real. 네. 여기 뭐 생략됐는지 모르겠어요? 됐. 오. 눈치챘네. 뭐한 됐이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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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자. 와우. 접속자가 뭔데? 설명해줘. 읽고 뜻. These. These sounds are real. 애 뜻은? 이 소리들은? 진짜라. 오케이. 근데 이렇게 하니까 못했어요. 이 소리들은 진짜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But you should not believe that these sounds are real. 애 뜻은? 그러나. 너는 믿어선 안 된다. 선배님. 저 화장실도 못해 안 된다. 네. 이 소리들은 진짜라는 거죠. 너는 이 소리들이 진짜라고 믿어서는 안 돼. 됐습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씨 should. 오케이. Should not 줄여서. shouldn't. shouldn't.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래서 뭐라고 묻겠다? What shouldn't I believe? 그렇지. 제가 무엇을 믿어서는 안 되나요? What shouldn't I believe? What shouldn't I believe? You shouldn't believe that these sounds are real. 오케이. 좋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계속해서. Because there is no sound in space. Because there is no sound in space. 소리가 없기 때문이다. 우주의 뜻은? 우주의. 우주의 소리가 없기 때문에. 얘하고 death하고. 물론 뜻은 다르지만. 같은 점이 있네.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There is no sound의 뜻은? 소리가 없다. 오케이. 근데 because there is no sound의 뜻은? 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둘 다 뭐다? 접속자. 오케이. 공통점은 뒤에 뭐가 나온다? 누가? 다. 소리가 없다. 이 소리들이 진짜다. 진짜가 진짜라고 믿지 말래 좋은데. 오케이. 계속해서. moving air makes sounds but there is no air in space. moving air makes sounds but there is no air in space. 의 뜻은? 움직이는 공기는 마. 안 된다. 소리들. 하지 그러나. 공기가 없다. 알지? 오케이. 그래서 얘는 move의 뜻은? 움직이다. 오케이. 그럼 하다씨니까. ing 붙일 수 있고. 끝에 소리 안 나는 이가 있을 때는. 이 빼고. ing. 그러면 얘는? 뭐 아니면 뭐였는데? 움직이는 곳. 움직이는 중이. 중에서? 움직이는 중이. 오케이. 그래서 하다씨가 무슨 시 됐다? 어떤 시? 어떤 공기? 움직이는 공기. 공기가. 앞만 길어봤자. 잇. 오케이. air 셀 수.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있다? does. does가 들어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at means? means that space is very quiet. 오 그렇죠. 와 생략되니까 착착착 넣네. 오케이. 그래서 뜻은? 의미한다. 우주가 매우. 소용하다는 것을. 오케이. 그래서. 대시 가리키는 건. there is no air in space. 우주에 공기가 없다라. 응. 그것은 의미한다. 오. that 뒤에 뭐가 생략되냐. that. there is no air in space. means that. that space is very quiet. 대시 두 번이나 들어가네. 오케이. 우주에 공기가 없다라. 이런 것. 앞만 길어봤자.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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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했네 내가. 오. 왜이래. 다 선택했는데 왜. insert 눌러서 그런가. 엄마야. 이상하네. 계속. 내 의도들을 왜 안 움직여줘. 아 그래. it means. 그래서 또. 도와서 또 들어있네. 음. 오케이. 홀로 갑니다. 계속해서. so the sounds in stars could not be real. so the sounds in stars could not be real. 그 뜻은? 그래서. 스타벅스에 나오는 처리들은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 진짜다. 진짜가 아니다.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 맞네요. 무슨 씨? 양념 씨 또 들어있네요. 그래서. 양념 씨 뒤에는 모든 하다 씨가. 화장을 다 씌우고 와야 된다고 그랬어. 그랬습니까? 더즈 들어있는 것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오케이. 계속해서. next time you watch star wars on tv, turn down the volume. next time you watch star wars on tv, turn down the volume. next time you watch star wars on tv, turn down the volume. 의 뜻은? 다음번. 뭐가 star wars를 볼 때. 다음번에 네가 TV에서 star wars를 볼 때. 인형을 줄여라. 보리를 줄여라. 됐습니까? 더럽게 재미없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잘했습니다. 이리 가시고요. 이리 가시고요. 이리 가시고요. 먼저 와. 먼저 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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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